안녕하세요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자 지금부터 2023학년도 수능 대비 9월 모평 우리 지구과학원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국에 계신 우리 수험생 풍만 여러분들 우선 9월 모의고사 보느라 정말 정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장풍이가 오답률 탑5 왜 이렇게 오답률이 높았을까에 대한 철저한 분석은 장풍이가 총평을 통해 올려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모의고사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여튼 힘들었을 거야 그치?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고 마지막 모의고사라는 어떤 부담감도 있었을 것이고 잘 봐야 되겠다는 그런 부담감도 있을 것이고 불안했을 것이고 그런데 잘 싸워 이겨주셨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이제는 이건 거쳐가는 과정입니다 과정 그러기 때문에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받은 어떤 등급에 대해서 너무 뭐 좋아하기도 그리고 막 우울해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 우리는 이번 모의고사에 대한 해설 강의를 통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좀 찾아보고 앞으로 안 그러면 되는 거야 우리가 잘 봐야 될 시험은 바로 수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 덜 완성된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나 크게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리 한 등급 이 한 등급만이라도 올리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는 한번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모평 그렇게 뭐 굉장히 어렵거나 아니면 또 굉장히 막 계산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거나 그러한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았고 장풍이가 크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좀 문제를 잘 읽었어야 돼요 문제를 잘 읽었어야 된다라는 것과 그 보기 하나하나가 얘들아 조금은 헷갈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오답률이 높은 이러한 문제 속에서의 보기는 우리가 처음 봤던 보기 예를 들어 20번 같은 문제 처음 봤던 보기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계산을 하면서 정확하게 숫자가 나오지 않아서 대소관계를 비교해 보는 그러한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 꿈아이들이 조금은 생소하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라고 하는 것은 높았을 것입니다 근데 너희들 생각해봐 진짜 모의고사는 얘들아 항상 체감 난이도가 높다니까 왜? 내가 완벽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항상 부족한 상태에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난이도에 대한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그 부족함을 꼭 찾아서 부족함을 메꿔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얘들아 1번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데 자 우선은 단원별 축제 비용입니다 자 6, 7, 7 이렇게 3개의 대단원을 나눴을 때 6, 7, 7 문제가 나왔는데 봐봐 이번에는요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가 전부 다 3단원에서 출제가 됩니다 역시 변별력을 변별력을 위해서 나올 수 있는 단원은 대부분 3단원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죠? 자 우리 한번 이제 한번씩 문제를 한번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4개의 시험지가 있어요 그죠? 4장의 시험지가 있는데 4페이지 1페이지 2페이지까지는 굉장히 좀 무난했어요 심지어 4번 같은 문제 얘들아 오답률이 3%야 97%가 맞았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좀 쉽게 쉽게 출제되다가 너희들이 좀 고민할 수 있는 보기들이 몇 가지가 있었죠? 장풍이랑 같이 이제 한번 차근차근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문제를 보면 뇌우, 우박, 황사 이건 거의 얘들아 내신용 문제였어요 너무 간단한 문제였죠? 뇌우는 성숙 단계에서 그렇습니다 뇌우라고 하는 건 얘들아 3가지 단계가 있었다고 우리가 어떻게 외웠냐면 적군 단계, 성숙 단계, 소멸 단계라고 해서 적성소라는 거 배웠고요 적군 단계에는 상승기류가 성숙 단계에는 상승과 하강이 소멸 단계에는 하강기류가 발달합니다 그치? 그래서 뇌우는 성숙 단계에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는 것이 맞고 우박은 얘들아 주로 충운영이 아니라 쭉 상승 속도가 활발한 적운영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황사는 얘들아 주로 봄철에 나타나죠 그치? 여름철에 가장 황사가 안 나타난다고 왜? 비가 많이 내리니까 그랬더니 너무나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그치? 1번두 얘들아 한껏 웃으면서 시작했을 거야 팡! 이거 뭐야 오늘 느낌 좋은데? 느낌 좋은데 이 느낌 그대로 가자 2번 자 장풍이가 우리 풍만이들에게 제발 제발 총평에서도 내가 한 10번 얘기했어요 우리 문제를 꼼꼼하게 읽어야 되고 얘들아 문제에서 나오는 힌트는 꼭 체크하자 이거야 봐봐 상부 멘틀에서만 대류가 일어나는 모형입니다 얘는 얘들아 멘틀 대류설이에요 풀룬 구조론이 아니라는 거야 풀룬 구조론은 얘들아 여기 있는 멘틀과 외에게 경계면까지 위아래로 상하운동이 있어야 되거든 얘는 상부 멘틀이라고 얘들아 문제 나왔잖아 멘틀 대류설이야 이해되니? 그래서 판을 이동시키는 힘의 원동력을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 멘틀 대류설은 바로 판 이동의 원동력을 설명했었고 해양지각의 평균 연령이 대륙지각의 평균 연령보다 적은 이유 해양지각의 평균 연령 봐라 대륙지각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얘들아 해령을 통해서 해구가 이렇게 만들어지잖아 그러면 해양지각은 대륙지각 밑으로 섭입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만들어지고 없어집니다 하지만 대륙지각은 얘들아 만들어진 그대로 존재합니다 얘는 옛날부터 그대로 있었던 거야 얘는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순환을 합니다 그러니 누가 더 나이가 많아? 대륙지각이 실제로 나이가 많아요 이런 대륙지각의 나이가 해양지각보다 더 많다라는 것 이건 얘들아 해령과 해구의 이런 멘틀 대류설 판의 경계로서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이건 맞는 보기가 되는 거지 예대니? 그래서 대륙지각의 연령이 더 많다라는 것 이건 우리가 지존역에서도 상품의 설명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해양판이 대륙판보다 밀도가 크고 해양판이 대륙판보다 두께가 작아요 대륙판이 더 나이가 많다라는 것 뜨거운 플룸이 핵과 멘틀의 경계 부근에 생성되어 상승하는 걸 설명할 수가 없죠 없습니다 그냥 문제를 보지 않고 그냥 이 보기만 보면 맞아 뜨거운 플룸이 핵과 멘틀의 경계 부근에 생성되어 상승하는 것 뜨거운 플룸의 상승류 맞아! 근데 위에 있는 자료랑은 어? 관련이 적은 부분입니다 이해 되지?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좀 꼼꼼하게 읽어달라는 것 될까요? 다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